전 세계의 축제 전 세계의 축제이고 전 세계의 수영 선수들이 정말 이 올림픽 하나만을 위해 준비해왔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유산화와 함께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기록으로 많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장은 왔지만 처음 출장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요 두 올림픽에서 조금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었는데 또 앞선 두 번의 경험을 토대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6시간이 넘는 모델 훈련으로 지칠 때도 많지만 유산화 헬스팩과 뉴트리밀 등을 섭취하면서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기록 경기인 만큼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16년 리우 올림픽 때부터 헬스팩 제품을 복용하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많이 보충을 하고 그리고 시합에 있어서도 좋은 퍼포먼스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경험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팩 아무래도 편하고 많이 지치지 않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록과 최고의 성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랑 함께 메달을 따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1.2.2.1 2.3.1 2.3.2 3.5.1 3.5.1